이혼은 자민이가 자민이가 왜 마시는 거예요? 아침부터 왜 오신 거예요? 회의하기로 했잖아요. 술 마신 거예요, 어제? 응.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. 근데 왜 포카리 스웨트도 없이 빈손으로 오셨어요? 아니, 사오라고 하지, 그러면. 야, 우리 말하지 않아도 어? 딱 알아듣고 어? 왜 갑자기 포카리 스웨트가 사오고 싶지? 이러고 딱 사와야지. 어제 3장. 깜짝깜짝. 맛있다. 힐아야. 어? 광고 마려. 아, 큰일 났다. 언니가 냄새가 나겠다. 미안해. 아, 진짜. 야, 너 나미라 광고 진짜 맡아봐. 내 엉덩이가 따뜻해진 거 보니까 언니가 냄새가 나겠다. 하아. 그래서 마스크 안 빼고 있어요? 응. 이제 손 참고 있어. 아침 boo어. лять 어어. 응 Incredible. 창고 비밀